어릴 적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 갈래의 웃을 길이나 따뜻한 햇빛을 맞으며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 나를 위한 작은 오두막이 있을 거라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마다 돌아갈 수 있다 생각했지 선대길 갈림길에 놓여질 때마다 각자의 발걸음에 정해지는 길은 자신의 인생으로 완성돼 간다고 그렇게 세상은 따뜻하다 생각했지 어른이 되어 보니 인생은 모설길 같은 것이 아니라 한 지역도 보이지 않는 끝없이 이어지는 눈물 속 작은 오두막도 손 잡아주던 친구도 어딘가 갈림길에서 사라져 나만 혼자 남게 되었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외로운 길에 손을 잡고 따뜻한 온길 나누며 걸어가는 사람을 원했을 뿐인데 나에게 너에게 그렇게 큰 욕심인 걸까 고맙다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